야! 두 팀 다 지금 난리난다! 유치원인데! 나는 다정히도 되게 그냥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우 다정이 되게 평범하라고 그래요? 오다기리조 제가 오다기리조라고 하면 날 부르는데 그 닉네임이 뭐였죠? 림따였죠? 그래서 림따 앞에다 미자를 꼭 붙이라고 음료수처럼 정말로 청량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죄송합니다 자, 김마영씨 준비됐어요? 네! 아아! 아우, 밝은 것이 모서! 아우! 눈썹 C- 크레파스 C- 아우! 아우! 파스탈같은 여자야 아우 진짜 예쁘다! 최재님씨 준비됐어요? 엘이류루 아우 진짜 엘이류루 오다기리조 준비됐어요? 아이 준비 됐어요 자, 그리고 태산씨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우! 어릴 때 공부 안했어요 자, 양 팀 준비됐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쁘디 마마 음악 주세요 헤어 sure 어섹 아이들 언젠가 찢어지는 팀 에어 contrad씨 그러니까 이 oy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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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